아이 기분좋아 야 천천히 가 천천히 군룸 식기 천천히 가 요기 요기에 앉아야되는가 본데 예쁘다 간식 먹을까? 간식 먹을까 애기들아? 자기가 간식 좀 가져와라 여기 앉아있으면 간식 들고 올게 어 거기 앉아있으면 간식 줄게 끙깅대지마 빨리 간식달라고 계속 낑낑대고 있어 고구마 치즈볼 먹자 앉아 앉아 고구마 치즈볼 먹자 여기 앉아 강아지 안에 들어가면 된대요 여기 신기하다 그치?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그치 애들아 너무 예쁘다 여기 봄이팅이야 오늘 간식 먹어요 여기 앉아 옳지 앉아 옳지 오 reach 와 compartments 놀아 진짜 뭐 타레를 지켜야지 요거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하이 .. 진짜 남중이 잘 보다리네 우리 쪼꼬미는 내 무릎에 있는데 쪼꼬미는 무릎 껌딱지 다 뻗었어? 다 뻗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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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이렇게 귀여워도 되는거야? 너 먹을거야 앉아야 돼 꼬미가 앉아야지 꼬미가 앉아 욕심쟁이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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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침댁이 댕청댕청 시바견 고미 땡이 요오 시바견 고미 땡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봐 에이 뱅 슬픈 슬픈 에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